강히 강히 제가 그려 보내다 부디 부디 나를 잃은 사람 엄마 목격 따위 죽지 말랬잖아 엄마 아버지가 죽였다고 아버지가 죽였어 우리 두 사람은 오늘 장영희에서 전화 보다시피 이곳 장영희에 모인 친구들은 모두 10명이더라 부디 부디 나를 잃고 행복하길 바랄게 단 하루만 단 하루만 그댈 지우려 해봐도 슬픔처럼 바보처럼 다시 또 눈물이 나죠 단 하루만 단 하루만 그댈 안을 수 있다면 힘겹게 버텨온 모든 그 세상 끝에서 살 수 있을텐데 세상에 값진 죽음이 어딨습니까 이건 값진 죽음이 아니라 새 죽음이에요 틀렸다 자신이 탐탁한 길을 달려가다 죽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죽음보다 값지고 숭고한 것은 무인에게 있는 죽음이라도 늘 그림자처럼 훔쳐다니는 것입니다 명신장 연호 우리 고작 산업हthay korea malware dopo 만만이 부상된 아이녀 울다 웃다 산적해거려? 만반이 무상된 아니야. 단 하루만 단 하루만 그댈 지울려 해봐도 슬픔처럼 바보처럼 다시 또 눈물이 나죠. 단 하루만 단 하루만 그댈 안을 수 있다며 힘겹게 버텨온 지독한 세상 끝에서 살 수 있을 텐데. 잘 보거라. 약자의 체온은 허무한 것이리. 이 아이를 잘 지켜보거라. 언젠가 네 녀석이 넘어서야 할 나이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